아니 그거야 깨를 찢어보고 안됩니까? 사형제 부활 사형제 부활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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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받는 상품의 특징은 아메 아메 저거 크락션 소리가 또 시끄럽다 윤석열을 향해 타라 김광이를 고속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드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, 김기현이, 검찰국채, 황동훈, 국민의힘 이런 분들 싹 떠나보려고 떠나가는 부분에 맞춰서 행진을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맡겨보겠습니다